오, 이거 재밌겠다. 지강이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현대 68노준상입니다. 전북현대 682학년 동주선입니다. 저희 팀에서 너의 외모 순위는? 그래도 인간은 가지 않나? 양심이 없네요. 주선이 진짜 정말 잘생겼어요. 3학년 형제한테 하고 싶은 말. 2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내 대학교 가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고 너무 가시가 있다. 이름이랑 번호. 저는 이중이고요. 3학년, 보호선입니다. 만약에 네가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고 싶은 선수들. 2학년, 보호선입니다. 진짜 맞는데? 노인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래도 문화가 많기 때문에 챙겨줄 것 같아요. 2학년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내년에 꼭 우승해서 우리가 못한 리그 우승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이 되려고 하는 축구방 우승입니다. 내년 시즌 가볼까요? 내년에 일단 처음 리그부터 특성으로 좋은 출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을 가면? 당연히 당연한 거였거든요. 아, 당연한 거야? 전에 학년 중에 외모순이? 1위는 일단 잘생겼어요. 1위는 주선이가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주선이가? 3위는 시우. 반대로 말하지 말고. 2위 한번 물어보자. 2위요? 다른 애들한테 물어봐도 공유한 답이 나올 거예요. 주선이는 정말 잘생겼어요. 형이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어차피 나중에 또 모일 거니까 각자 자리에서 이제 열심히 하면서 더 큰 무대도 모여야 되지 않겠지. 무시히 가시길. 이왕이왕 보십시오. 자기소개 아파해줘요. 안녕하세요. 저희 영생고 4학년 유수환입니다. 많이 부족했는데 잘 커버해줘서 고맙고 제가 많아준 것도 많으니까 꼭 도와줄게요. 우리 팀을 응원해야 하는 이유. 일단 잘생긴 선수들이 많아서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홀퍼 김민서입니다. 우리 팀에서 가장 너를 괴롭게 해줬는데 호치님이 만드시고 사실은 감독님은 도와줄게요. 아휴 힘든다. 저는 영생고 3학년 유수환입니다. 네가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드레이크의 홀드온 위전 고잉홈이라고 써. 뭐? 홀드온 위 얼굴이에요. 지강아 이리 와. 안녕하세요. 영생고 23만 마지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년에 3학년이잖아. 내년에 시즌 각오 한 마디. 내년에 그냥 저희끼리 다 합해서 우승하는 게 없습니다. 진호 아니야. 진호. 안녕하세요. 다시 1등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감독님은 저 친구 성민이가 아까 외모술이 자기가 1등이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아? 일단 저희 학년에서는 제가 1등인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야. 내년 시즌에 각오 한 마디였어. 저희가 다 잡고 죄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생고 1학년 유진이 형입니다. 1학년이잖아. 해놀픽이 하는 거예요. оружие하고 내가 이런 게 없어. 내가 이렇게 형님은 내일 최고의 제품입니다. 우리 영생고 애들로 좋으시므로 각오 할 수 있는 말 남의 주셔주시고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할 줄 알아. 가. 이제 훈련하러 갑니다. 오아 여기 아이고 너나도 사랑받나? 아홉 아 한마디 한 개만 아니 괜찮으니까 빨리 좀 빨리 좀 영생고 선수들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없어 잘생긴 잘생긴 없다니요 아 조지 하나 뽑으면 조지가? 네 감사합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희 영생고 수목 코치님입니다 영생고 선수들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3명 엄마 조지 원숭민 맞이간 조지노 제가 배우고 있는 이지윤입니다 이번에 프로 저랑 같이 갔는데 소감 한마디 프로 커지만 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0년 이지윤의 모습보다 더 발전하는 이지윤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네 본인의 매력 포인트 없어요 아무거나 제가 말할게요 말을 못해요 좀 약간 바보미가 조금 있어요 그게 장점입니다 2학년 25입니다 잘 모르겠지 여드름 여드름입니다 우리 얼굴이 제일 잘생긴 우리의 저 1학년 비주얼 상남 상남입니다 제 매력 포인트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상남입니다 상남 안녕하세요 저는 영생고 주장 노윤상입니다 저희 팀은 다 단합 잘 되고 서로 친하고 얼굴 부심이 좀 심한 자기애가 강한 그런 팀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내년에도 저희 2학년 애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포포트 코리아 포포트 코리아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